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전패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분석 결과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게 되면 200석 이상을 거뜬히 넘기지 않습니다. 더블당에. 선거 결과도 여러분들 중요하지만 참 그거 한 것은 어떻게 이렇게 좀 사회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나가려고 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것에 진정성이 거의 안 느껴지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말도 잘해야 되지만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한 신뢰나 신망이 생기는데 자유를 뭐 천번을 외쳐보시죠. 그게 가슴에 와닿습니까. 저 사람 자유는 개 키우는 자유몽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이제 2024년 총선에서는 더블당이 대승할 것이고 200석을 넘겠죠. 200석을 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은 선거 부정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겁니다. 선거를. 그러면 이제 참정권이 실질적 국민들이 다 뭐 형식적으로야 헌법이 죽고는 국민들에게서 나온다 하지만 그거는 말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냥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모든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 뭐 가만 두겠습니까. 당연히 탄핵시키죠. 그러면 대선하면 바로 여러분들 3년간 왜 여러분들 대통령 놀이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죠. 그럼 그 다음이 이제 어떻게 되겠냐. 대선이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다음 지방선거가 넘어갈 거고. 그럼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클래스 새로운 계급이 생기는 겁니다. 선거 부정에 주도한 그런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 이제 러시아가 혁명이 발생했을 때 계급이 생기잖아요. 새로운 계급이 생기는 것이고 그 계급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제 모든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겠죠. 예를 들면 공사 입찰 그다음에 취업 입학 이런 게 다 이제 그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그 계급에 속한 사람 계급에 줄을 댄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 이제 계속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자기 세력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럼 경제정책은 철두철미학이 뭐죠.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를 갈 것이고 그리고 계급에 속한 사람들 외의 사람들을 수탈 안 하겠습니까. 수탈한 것이 옛날처럼 뭐 때리고 이런 게 아니고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정책의 이름으로 조세를 올리고 준제서를 올리고 규제를 만들고 자기 사람을 심고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한국은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점점점점 약해질 겁니다. 그럼 경쟁력이 약해진다는 것은 무역수지와 경상투의 적자가 생기는 것이고 재정적자가 누적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화폐를 더 찍을 것이고 그럼 이제 재정위기나 경제위기가 발생할 것이고 그럼 화폐가치가 추락할 것이고 그러면 그때 침묵했던 모든 지금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겠죠. 노후가 완전히 망가지겠죠. 화폐가치가 추락하게 되면 연금이나 이런 것이 다 추락하게 될 거니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지만 체제가 바뀐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화폐같이 추락합니다. 화폐가 구매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게 이러면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의 특성상 어떨 거냐. 모든 사람이 다 이러면 엎드릴 겁니다. 권력 앞에. 그리고 어쨌든 뭐죠. 그쪽에 줄을 좀 대보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래서 영원히 그 체제가 안 바뀌는 겁니다. 그 체제가 그동안 고착화 부정선거가 제도화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국 사람 특성은 북한의 김정은이나 김 씨 왕조를 보게 되면 굉장히 뭡니까 가혹하지 않습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선거 부정이 고착화되거나 제도화되면 어마어마하게 가혹한 체제가 등장할 겁니다. 북한과 또 다른 형태의 가혹한 체제가 등장하겠죠. 그래서 국민들은 어마어마하게 줄이를 털 겁니다. 조선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주 가혹하죠. 북한을 보면 저는 항상 그런 생각 하거든요. 어떻게 같은 동포를 저렇게 줄이를 털까. 이 시 왕조에서 이러면 50% 이상의 자국민들을 자민족을 뭡니까 노비로 삼았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고 그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에 윤 대통령이 계신 겁니다. 역사적 죄인이 될 겁니다. 하기에 죄인이 되든 안 되든 본인이 재산 입고 하니까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 침묵하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 입 다물고 지금 이 정도로 입을 다무는데 선거 4개 시력들이 장악을 하게 되면 얼마나 입을 철주쯤에 다물겠습니까 저도 방송 안 하겠죠 그때부터는 할 만큼 했으니까 여러분 제가 4월 총선의 분석까지는 할 겁니다. 4월 총선의 분석까지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가 한참 뒤에 있으니까 4월 총선의 분석 정도가 하는데 그냥 그때가 되면 대부분 이제 그건 뭡니까 그냥 시장으로 하면 파장입니다. 파장. 파장으로 이제 그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를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 다 자기 이익에 충실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단기적인 것보다도 장기적인 것보다 단기적인 관심이 있으니까 선거가 무너져 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면 내 안께 무슨 문제가 있겠냐 이렇게 다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또 생각하는 걸 두고 내가 크게 나무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제 논평을 하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참 같은 동포들이 정말 어려워질 건데 이런 불의를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못 끄니까 그리고 또 그거를 브레이크를 끄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현재 집권점들이 다 저렇게 이제 몸을 사리고 있으니까 정말 딱 한 거죠. 뭐 사람들은 다 한동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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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 하고 윤석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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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와 하는데 나는 참 기가 찬 거죠. 있는 사람들이 하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있는 사람들이 하면 하도 괴롭히게 되면 떠나면 그만이겠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런 행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운명적으로 이렇게 선거부정 문제에 관여가 돼가지고 참 몇 번 정도 발을 빼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뭐 참 다른 사람이 이걸 안 하니까 어떻게 이걸 그래도 내까지 이렇게 발을 빼버리게 되면은 이게 영혼이 묻힐 거니까 그래서 그래도 제야전문가 도움을 받아가 노력했기 때문에 전무를 다 밝혀낸 거 아닙니까 2020년 4.15 총선 뿐만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어떤 방법으로 조작했는지 누가 조작했는지 선거구마다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고착화됐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지 더 이상 여러분들 파헤칠 수 없을 만큼 상시하게 파헤쳤지 않습니까 일부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라 누구하고 토론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저는 3년 6개월 이상을 일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합니다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다룬 겁니다 지금 대형 유튜브들은 이 문제 못 다룹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순간 바로 뭡니까 제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는 추천 동영상에 여러분들 한 80%를 차지한 겁니다 추천 동영상은 얼마든지 알고리즘을 가지고 묶을 수가 있는 겁니다 공병호 tv는 한 2년 이상 정도 추천 동영상이 제로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다 검색을 하거나 색인을 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그렇게 못 보게 하는 것이 가장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 양반을 먼저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구글코리아도 관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게 되면 요구를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큰 그래도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여러분들 얻으면 감사함을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관위할 수 없는 일을 제야 전문가하고 제가 노력을 해가지고 선거부정의 전모를 다 밝힌 겁니다 선거부정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누가 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을 하고 있는지 선거구보다 얼마를 도독질 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2017년 대선부터 어떻게 특정 정당과 선관위가 여러분들 유착이 돼가지고 선거부정을 진행해 왔는지를 완전히 까발겼지 않습니까 9개 선거에 대한 엄청난 기호입니다 그 사람들 참 빼앗을 겁니다 저 인간만 없으면 그냥 다 해먹을 수 있는데 저 인간이 완전히 여러분들 까발겨 가지고 좀 입장이 곤란한 거죠 그러나 대통령도 우리 편이고 법무부 장관도 우리 편이고 언론도 우리 편이고 대법관님도 우리 편이니까 여러분 그냥 다 넘어가는 겁니다 어느 이런 대학 교수님이 이 문제를 거론합니까 이재봉 교수님이 최근 들어서 이제 방송을 좀 하시는데 아무도 안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허술한 나라인 겁니다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많고 하버드 예일 프린스톤 출신들이 수없이 많지만 교수님 가운데 어느 한 면이 뭡니까 그 대한민국의 수많은 통계학과 교수들이 있지만 이런 결과들이 나와도 힘 하나 더해 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해도 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라를 지킬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체제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남이 지켜주면 좋고 아니면 내 배만 최고다 이렇게 다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식자층들에게 아무도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조그마한 힘도 안 다는 겁니다 통계학과 교수님들이 이걸 보고 이거는 통계적으로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이다 이런 이야기 한 반대 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입 다무는 겁니다 다 자기 새끼 이야기고 자기 노후가 망가진 여러분 이 선거부정이 제도화 되는 가능성이 엄청 높은데 이거 높아지면 있죠 노후가 유지가 안 됩니다 오늘 이게 방송 보시는 분들이 60대도 있을 것 70대 50대도 있을 것인데 아이고 공 박사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노후가 30년 40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그게 나라가 완전히 가라앉아게 되면 여러분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합배 가치가 폭락하는 겁니다 선거부정에 여러분들 종착지는 여러분 먼 거 하니까 무슨 빨갱이가 어떻고 이런 게 아니고 나라가 그냥 합배 가치가 보통 사람들의 합배 가치가 구매력이 추락하는 겁니다 전에 여러분들 예를 들면 한 100만 원 가치가 뭡니까 이제는 300만 원 있어야 400만 원 있어야 500만 원 있어야 생활이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문제인 겁니다 너무나 애숙한 거는 역사적으로 이 중요한 시점에 윤 대통령이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책임질 의지도 없고 해결할 의지도 없고 그냥 나는 재임 기간 만나고 그냥 만나고 끝나면 끝난다 뭐 이 정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거 한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오는 과정에서 큰 성과는 무엇보다도 제야 전문가가 크게 도움을 줘 가지고 참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선거 부정을 한 사람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파헤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도 오죽 답답했으면 이번에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신종 사기 수법을 도입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부담을 느낀 겁니다 그동안 8번 잘 사용해왔던 상대방의 사전특표 득표수 여러분들 훔치기 방법을 이번에 왜 포기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니터링 을 많이 할 겁니다 저 인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이 방법은 도저히 더 써서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 신종 사기 수법을 도입한 거 아닙니까 그냥 통합선거인 명부 위 변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뻥튀기하고 가짜 사전투표사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쑤셔 넣는 방법을 이번에 도입한 거 아닙니까 추계를 해보게 되면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를 선거인수 기준으로 7.5% 정도 여러분들 올려 가지고 2024년 총선에서 적용하게 되면 전국에 329만 표 정도를 쑤셔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5% 조작을 하게 되면 220만 표를 넣을 수 있고 329만 표를 선거구마다 여러분들 배분을 해서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몇백표 몇점표다 여러분들 당락이 결정되는데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3가지 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이 이야기를 제가 무슨 정치에 대한 야심이 있어 가지고 이런 방송을 하거나 하면 제 사람이 무슨 사심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권력관이 아주 명확합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굉장히 자유주의적 시각이 굉장히 강하고 개인적 자유와 개인적 선택에 대해서 평균적인 한국 남자보다 어마어마하게 강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바라보는 관점이 보통 한국 남자들로 좀 많이 다릅니다 그 이야기는 그냥 그거를 그냥 덧없이 생각하는 건데 별거 아닌 걸로 그리고 남을 명령을 하거나 지시를 해가 움직이고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안 해요 재질적으로 그러니까 방송이 소신 있는 방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그듬 말씀드리지만 공병호 tv에서 논평은 내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내가 갖고 있는 시각을 가지고 의견을 피려가는 기회지 그게 절대적으로 옳다 뭐 그러다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제가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아 저건 공박사 의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심 없는 사람이 의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저 사람이 꼭 자기 이야기를 옳다고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거가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왜 사심이 없으니까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손해를 보면 손해를 받지 이득을 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신뢰를 둘 수 있는 겁니다 유튜브 하다 여러분들 무슨 시장 선거 뛰어난 사람도 있고 유튜브 하다 무슨 뭐죠 무슨 정치하겠다 뛰어난 사람이 있죠 다 흑심이 있으니까 유튜브를 하면서 또 항상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일체 그런 거 없습니다 대통령 대통령이 대통령이고 나는 나고 이런 거죠 정치에 관여할 생각했으면 옛날에 여러 번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나갔겠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나는 자유인 자유주의자인 거죠 그래서 뭐 징징거리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책을 돌리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당신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윤 대통령은 너무하시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더욱 대통령은 절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호불호를 명확하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진짜 위험한 그런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달라고 대통령을 뽑아준 겁니다 아무것도 해결한 게 없는 겁니다 국민들의 생사와 운명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철두철미하게 입을 담은 겁니다 나는 윤 대통령을 보면 무슨 생각하는 거 아니까 대학을 다닐 때 이런 서울 중산층 출신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냥 자기 이익에 충실하고 뭐 이렇게 옳고 그런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익되면 좋은 거고 이익되면 옳은 거고 이익이 안 되면 그냥 옳지 않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배우고 잘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옳은 일을 해야 되고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야 되고 옳지 않은 일을 여러분들 바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어마어마한 죄가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1년 6개월 만에 여러분들 일어난 겁니다 이런 엄청난 여러분들 사건이 이걸 어떻게 대통령이 여러분 깔아 뭉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대통령이 이런 걸 보고 이걸 깔아 뭉갤 수가 있습니까 나는 권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마 점점 더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거시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 아마 총선이 끝나서 대표를 하게 되면 대통령에 대해서 모든 하살이 다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분노하겠죠 그러나 게임은 끝났겠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그 사람의 전부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공직자가 되면 최소한 이렇게 자기 이익보다는 여러분들 성공 후사라고 우선 여러분들 공을 먼저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 입에서 자유가 어떻고 선택의 자유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게 뭘 그렇게 가슴에 와닿겠습니까 다 허이고 가식이고 위선이라고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정도가 되면 대통령이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대통령은 흔히 다 알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는 겁니다 그 덮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리자피 상대방이 밥그릇을 빼앗을 수 없다 두 번째는 책이 잡혔다 세 번째는 뭐죠 덕을 봤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이걸 덮기로 덮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뭐 인유한이도 나오고 혁신위원회 나가고 장재원도 나가고 김지연도 나가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동합니다 별짓을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2002년 총선은 대표입니다 그거는 변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숫자를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숫자를 조작해서 여러분들 발표하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조작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이렇게 조작해서 여러분들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비대위원하고 공천관립위원회를 뭡니까 어디 뭐죠 뭐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분을 모시고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를 조작해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거를 대통령이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 다 입을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르신다 이런 건 이제는 다 논의고 다 알면 한동훈이가 모른다 그럴 적 없는 거 다 그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입을 다무는 겁니다 정치적 이득 때문에 입을 다무는 거겠죠 그들의 그런 선택 때문에 나라는 거의 골로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인기를 못 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정권 시즌 2, 3, 4, 5가 몇 십 년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에 뭐가 남겠습니까 나라에 남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문정권의 시즌 2, 3, 4, 5, 6, 7, 8, 9, 10이 있죠 10년, 20년, 30년, 40년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 나름대로 명확하게 대한민국의 앞날을 전망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복잡한 여러분들 논리 다 집어치우더라도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애통이하고 이런 분들은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맥없이 뭐죠 이렇게 넘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참 납득하기가 힘들죠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결과를 보고도 입을 다무는 사람들이 보면 그건 어떻게 그런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 양반이 갖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은 대피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본인이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지금 대한민국 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분만 서면 무조건 다 원하는 만큼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그렇게 결사적으로 조작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 분위기가 뭡니까 국힘당은 안 되는다 쪽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그게 다 기반 조성작업이거든요 안 된다고 몰고 가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 집단 마취 상태에 체면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뭐죠 거기에 맞는 결과를 얼마든지 여러분들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도 2024년 총선 평가까지는 선거 문제를 꾸준히 그렇게 다루겠습니다 다루어 가지고 한 분이라도 이제 진실을 더 알 수 있는 그렇지만 참 한국인으로서는 우리가 함께 다 반성해야 될 일은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렸는지 학교에서 앞으로 뭘 가르치겠습니까 옛날에는 참 강년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이제는 강년장에 설 자신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근본이 다 조작이고 사기인데 사람들 앞에 서서 뭐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은 그냥 다 그냥 깔아뭉개고 그냥 돈만 벌자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사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기라고 이야기를 못하니까 다른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언론 칼럼들은 다 그 문제만 빠지고 뭡니까 웃기는 이야기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마어마하게 길게 했네요 상황이 이제 이런데 어쨌든 오늘 방송 여러분 마무리하고 또 내일 오늘은 이렇게 선거 문제를 좀 많이 이야기하게 된 것은 이제 외국에 계신 제외 동포들이 제외 국민 투표를 좀 더 공정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서울 지역에 제외 국민 투표를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이야기가 좀 많아졌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참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찾아와야 되는 방송이 돼버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항상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 또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집대성 한 거죠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지난 6월 30일 날 다 마쳤습니다 2023년도의 한 일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결과가 아닌데 어쨌든 이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 실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좀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한 7주 전부터 제가 보급하기 시작한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책 좋아하실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셔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오전 5시 50분 아침 5시 5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좀 지록처럼 어둡게 보이더라도 또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생각 갖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진하는 그런 또 태도나 자세가 필요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 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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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